짠아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이번에 드디어 짠캠핑이 알리익스프레스와 공동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사실 저희 짠캠핑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선배님들께도 짠캠핑 고유 그리고 짠캠핑 구독자들만을 위한 특별 코드를 발행해 드리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햇빛이 많이 비춰가지고 인상을 쓰는 거지 정말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를 기존에 쓰신 분도 계셨겠지만 처음 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짠캠핑 특별 코드를 넣는 방법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제품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바로 구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소와 카드를 등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결제 내역을 보시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결제 내역 그 프로모션 여기에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 란 밑에를 누르시면 프로모션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란이 나오는데 거기에 ZZN 해당 번호 1234 적용을 누르시고 지금 결제를 누르시면 쿠폰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넣으시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번 11월 알리익스프레스 협업은 11월 11일부터 광군제라는 행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서양의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이런 느낌의 빅 세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1일 광군제를 맞이하여 총 11억 가치의 경품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단돈 2천원으로 럭키박스를 구매한 분들은 누구나 아이폰 15, 아이패드 에어, 에어팟 프로를 포함한 여러가지 경품을 랜덤으로 당첨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런칭한 K-베뉴 채널에서는 로보락, 로봇 청소기, 페브리즈, 애경, 깨끗한 나라 등 한국 현지 생활 요품을 알리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제품은 이겁니다 아 지금 불멍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불멍의 계절하면은 이 화룻대 그리고 화룻대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화룻대 테이블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홈풀의 화룻대 테이블입니다 자 홈풀 캠핑 접이식 테이블은 선착순 30분 7일 무료 배송입니다 전체 길이가 117cm고 높이가 40cm입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테이블이라 하면은 사실 너무 가벼우면은 살짝 지나가다가 발로 차인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또 너무 가벼우면 팍 넘어가기 일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무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정도의 무게는 또 적당하다 너무 무거우면 힘들잖아요 딱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그냥 요것만 펼쳐주면 바로 때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둘 셋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빼가지고 여기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빠지지 않게 쪼여만 주면은 이게 완성이 돼요 그쵸 가방을 보여드리면 가방도 굉장히 이렇게 두 칸 두 칸씩 나눠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메모리폼이 들어 있어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도 찌그러지지 않도록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판에도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방은 굉장히 괜찮다 괜찮다라고 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완성품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화롯대 넣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롯대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겉에 이 재질이 리뉴얼이 돼서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친 표면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거를 사실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고요 빛깔은 약간 회색 빛깔을 띄는 색깔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색깔이 지금 은색이고요 이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색상이 좀 약간 어두운 회색 어두운 회색 같은 그런 회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홈풀 이렇게 로고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 크기는 117cm 그리고 1m 17이죠 그리고 높이는 40cm입니다 우리 가장 많이 쓰시는 그런 높이 바로 연결해서 바로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높낮이 조절은 안 되지만 40cm면은 가장 좋아할 만한 화롯대 테이블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사실은 단가가 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알리에서 판매를 하지만 퀄리티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구매를 한 구매자들의 리뷰를 보시면 거의 5점대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수납역이나 그리고 설치할 때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평점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중반 15만원대로 원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짱캠핑 구독자님들께는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풀의 화롯대 테이블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풀 캠핑 접이식 테이블은 선착순 30분 7일 무료 배송합니다 짱캠핑 구독자를 위한 20불 단독 할인 코드는 ZZN1 대문자는 필수입니다 화롯대 테이블 사려면 요거 사는 게 진짜 딱이네 두 번째 제품도 어마무시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제품은 제가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께는 한 3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입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침낭을 입고 있습니다 침낭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다리를 따로 다리 지퍼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개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잠을 자서 침낭 자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발이 특히나 좀 뜨거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답답하고 침낭 속에 못 들어가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팔 팔도 답답해서 이렇게 일자로 자거나 이러면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팔을 밖으로 꺼내서 자유롭게 추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침낭입니다 이거 저 보고 굉장히 획기적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발을 시원하게 좀 자는 걸 좋아하고 팔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침낭이 나왔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네이처와이크에 이런 침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300짜리에요 이 PS200, 300, 400짜리가 있는데 200짜리는 사실 좀 우리가 침낭을 쓰는 가을, 늦가을 그리고 겨울까지도 조금 추울 것 같고 400짜리 쓰면 조금 가을이나 늦여름 뭐 이렇게 이럴 때에는 조금 더워서 못 쓸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조금 한 3계절을 계속 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이 300짜리가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네이처와이크의 PS300짜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일어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발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 너무 편하죠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잠글 수가 있어요 또 지퍼가 있어서 잠글 수가 있고 그냥 안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퍼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 봐도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 딱 그 정도의 그런 충전제입니다 이게 뭐 구스나 이런 거로는 금액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고요 이게 솜입니다 솜이기는 한데 우리에게는 또 전기장판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가스히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백패킹하지 않을 거면 겨울에도 이 정도의 침낭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제가 두 해의 겨울을 이 정도의 침낭으로 충분히 잘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우리 저기 라미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입고 다녀야겠어 겨울에 밖에 너무 좋은데 침낭을 넣는 가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렴한 침낭 중에는 이 팔다리 나오는 이런 침낭 여러분들께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 제품 보자마자 끌려가지고 바로 제가 이거를 진행하고 선배님들께 이런 거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진짜 강추드리니까 이거 구매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처하이크 캠핑 침낭입니다 헌착순 30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3일에서 5일 무료배송입니다 기본 가격 42.22불이고 4불 구매 자동 할인이 들어가고 단독 할인 코드 ZZN2를 넣으시면 추가 10% 할인을 받아서 최저가 28.22불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굉장히 잡습니다 컴팩트는 사이즈고요 이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 디어 화화로떼는 이 크기가 31cm 그리고 13cm 그리고 12.5cm로 무게는 2kg입니다 구성품을 살펴보시면 가방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볼게요 바로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의 그런 화로떼입니다 원액션 화로떼고요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손잡이가 있거든요 손잡이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원액션으로 그냥 이거 들어만 주시면 사이드 올려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 이렇게 올려주시면 화로떼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그냥 이 그릴 숯판 그릴판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판이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이 판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거는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인 것 같아요 여기다 뭐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냄비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올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릴도 이렇게 있어요 그릴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빼고 그릴을 여기 위에다 올려서 구이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전용 구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화로구이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화로떼가 되는 거죠 옆에서 보시면 이런 블랙디어 그리고 사슴 모양이랑 이렇게 텐트 모양 이렇게 있고요 앞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드는 손잡이 그리고 로고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쪽엔 없고요 가방까지 해서 굉장히 수납이 좋은 이런 화로떼예요 이 화로떼는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금액대가 한 6만 원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액션으로 편하다 편하게 설치하고 컴팩트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고 화로떼 이거 하나 하면 끝나거든요 정말 편안하고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그런 화로떼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작이 30cm 전후예요 이 화로떼의 제일 긴 부분이 31cm입니다 대부분이 들어갈 텐데 조금 더 크게 잘린 그런 장작들은 기대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점은 좀 있다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쳐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화로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컴팩트해서 제가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자 이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순 50개를 준비를 했고요 3일에서 5일 발송입니다 기존 할인된 그런 가격은 18.61불 그리고 짱캠핑 단독 할인코드 ZZN 3을 넣으시면 4불을 추가로 할인을 받아서 14.61불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거기다가 숯받침새를 다시 넣어주시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바로 패킹이 가능하구요 그릴은 바로 뒷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뒷주머니에다가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패킹을 요렇게 요렇게 해서 싹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편하네요 여러분 그 버너 캠핑 가실 때 버너 몇 개 가지고 가세요 혹시 저는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가거든요 제가 쏠캠도 한 번씩 가거나 커플캠을 가거나 이럴 때도 두 개를 가지고 가는데 이 큰 사이즈의 버너가 좀 약간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건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이처하이크의 양면 버너에요 바로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로폼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속갛을 연결하는 호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 수 있는 이런 버튼을 제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제품이 나와요 아 그러면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버너 플레이트가 나오거든요 딸깍딸깍 조절할 수 있는 이 스위치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열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쪽에 이쪽에도 이렇게 판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또 하나 판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석쇠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구워야겠죠 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구워야겠죠 이렇게 솔캠은 무조건 쓸 수 있고요 커플까지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주전자를 올리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주전자 올리면 되고요 이거 가스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이쪽에 한쪽에 지금 이렇게 가스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부멍을 이거를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꾹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바깥에 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체결이 됩니다 꼭 끝까지 꽉 돌려주고 체결이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속가스를 넣고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크기도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리고 이제 수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당연히 좋겠죠 컴팩트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버너를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버너를 두 개를 쓸 수 있다 이거 하나 들고 가는데 버너를 두 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여러분 와 이게 이렇게 들고 가고 이 사이즈에요 이 사이즈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빨면 되고 이거 가지고 버너를 제가 두 개를 쓸 수 있다 아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지금 위쪽 아래쪽이 다 똑같은데 여기가 한 약 1.5cm 정도 이렇게 바닥에서 띄워집니다 이 바닥에서 한 1.5cm 정도 띄워져서 열기를 바로 바닥으로 전달하지는 않고요 고무 팩킹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잘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를 잠시 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호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불판이 큰 불판을 넣거나 그러면 약간 여기에 열기가 가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제품 큰 냄비라든지 너무 큰 냄비 이런 것들은 안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 이걸 뭐라 그러지 이 부분이 그리고 이 결합되어 있는 이 접히는 이 부분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최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요정도 흔들리거든요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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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이 저한테는 많이 안 쓰이는 흔들림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게 만약에 신경이 쓰이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감안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번호를 두 개를 쓸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큰 메리트 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물을 올렸고요 얼마나 있다가 끓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나쁘지 않아요 네 오븐이 조금 안 됐는데 이제 물이 상판 끓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하이크의 더블 버너 구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처하이크 캠핑스토브 더블 버너 상세 페이지 가격이 52.02달러 이고 짱캠비 구독자를 위한 단독 할인 코드는 ZZN4 대문자 필수입니다 10불 할인되어 최저가 42.02불로 구매 가능합니다 혹시나 구매를 하실 의사가 있었는데 수량이 만약에 없다 아 그러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많이 준비 안 되셨으니까 바로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제품들 싸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짱캠핑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달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말 잘 지내시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짱캠핑 알리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짱캠핑 야 이거 잘 골랐다 잘 골랐어 짱캠핑 짱캠핑 짱캠핑